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팅이 조금 달라졌죠? 무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눈을 맞추고 싶었어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 전해본 노아, 노아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노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또 다위처럼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또 사울처럼 사울 왕 알죠? 사울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전도여행을 오래 다녔죠. 오래 다니고 또 나이도 들고 세월이 그만큼 가고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새고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 선생님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바울 선생님에게는 자신이 사도바울 선생님이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한 장 썼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라의 전서예요. 이 편지가 사도바울 선생님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라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별명이 있습니까? 혹시? 별명이 있죠? 누구에게나 다 별명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어떤 별명이었을까요? 네? 아 그래요? 자 전도사님의 별명은 뭐였냐면 빡빡이였어요. 왜 빡빡이였냐면 머리를 빡빡 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내 머리카락을 빡빡 밀었다고 그래서 빡빡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 아무에게나 붙일 수는 없겠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 디모데, 엘리야, 우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무엘,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사용하던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경험도 많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나이가 작았어요. 어디에 그 얘기가 있냐면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성경책 친구들 지금 앞에 펼쳐놨죠. 4장 12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아멘 연소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연소함이란 말은 나이가 작고 아직 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디모데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나이도 작고 아직 경험도 작은데 말입니다. 자 디모델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디모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두 번째 전도여행부터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하러?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다녔겠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우리 앞에서 우리 배웠죠?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는데 가택연금도 당했죠. 2년 만에 그렇게 해서 풀려납니다. 바울은 그가 이제 꿈을 꾼대로 땅 끝 스바나 스바나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스페인 스페인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은 그 땅 끝 그 당시에는 이 지구의 땅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야 한다. 예수님의 보금을 들고 그래서 바울은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바나 스페인으로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그냥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돌보아라 이렇게 맡겨두고 떠났어요. 늘 디모데하고 바울 선생님이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에베소에 그냥 남겨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목양 양떼를 잘 또 우리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고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가 바로 그 편지예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디모데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이라고 불렀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와 지도자들 믿음의 인물인 노아와 모세와 사모엘과 다윗과 엘리아처럼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신이 자식같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죠? 응 그렇지 모세였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위대한 지도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모엘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굉장히 많이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엘리아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 선지자 였어요. 이런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인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런 별명을 자기의 별명으로 붙였다는 것은 바울이 디모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라고 편지에 그렇게 디모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자식같이 여기는 디모델에게 편지에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편지에 또 이런 말도 썼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니 싸움을 하라고요? 목사님이 싸움을 하라고 시키네. 어허 싸움은 나쁜 건데 그렇죠? 싸움을 하라고 하지? 이유가 있어요. 디모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안에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식을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에베소 교회의 디모델에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편지를 써야 겠구나.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어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율을 따라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세요.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나이도 어리고 아직 경험도 작고 몸도 건강하지 않은 뒷무대가 믿음의 인물들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기를 참 바랬어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처럼 디모데도 충분히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강하게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디모데도 6장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읽고 나서 항상 뒤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고 선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내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어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디모델은 믿음이 좋은 목회자이긴 했지만 교회를 돌보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긴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 거짓말로 잘못된 길로 교인들을 이끄는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나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 읽었죠 디모델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연소 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디모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 뭐 나보다 아직 경험도 적은 인생의 경험도 적은 사람이 인생의 경험도 적은 사람이 하는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디모델이 위장이 안 좋았대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디모델 전서 5장 23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5장 23절 말씀을 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디모델을 어떻게 건강을 돌봐야 하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편지에 디모델 전서에 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알려준 거예요 바울은 디모델에게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용기를 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또 도전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었어요 바울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뜻 그게 뭐냐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뜻이에요 막 친구들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아셨죠 바로 이것이 디모델의 사명이었어요 디모델의 사명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사명이에요 디모델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하나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호포중앙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델 자식같이 여기는 디모델에게 당부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디모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 그것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런 사명 어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들 있고요 또 바쁘게 살아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 주일에는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선한 싸움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옥포중원교의 친구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렀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분 좋아 이런 별명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면 정말 기분 좋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제 디모데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